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자 커말 홍태성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서부터는 이제 1급은 섹션 6이 되는거고 2급은 섹션 5 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중앙처리장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앙처리장치 뒤에서 배웁니다 배웁니다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리고 중앙처리장치를 우리가 중앙처리장치라는 말보다 CPU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CPU. 그럼 C는 뭐에요? 센츄럴 중앙이란 뜻이 있는거고 프로세싱은요 처리. 프로세싱이라는 단어는 제가 애우세요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프로세싱. 여러 분야에서 처리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닛 장치란 뜻이죠. 유닛. 그럼 컴퓨터에서는 장치가 유닛도 쓰이고 디바이스도 쓰이거든요. 유닛은 디바이스보다 작은 개념의 장치에요. CPU는 센츄럴 프로세싱 유닛. 중앙에서 처리해주는 장치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얘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명령어를 해석합니다. 명령어를 해석하고 자료의 연산 비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니가 크니 내가 크니 비교도 해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뭐라 그래요? 처리라고 하는거에요. 처리. 프로세싱. 그리고 처리만 하는게 아니구요. 얘는 또 제어 역할도 합니다. 제어. 컨트롤 역할도 해요. 결론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장치다. 라는거죠. 핵심적인 장치. CPU. 그리고 비싸요. 부품 중에서 제일 비싼게 바로 CPU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CPU는 입력장치로부터 자료를 받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리하는거죠. 우리 정보처리 과정 기억나시잖아요. 자료를 입력받아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CPU가 처리. 그때 CPU. 그죠? 처리한 다음에 출력장치로 내보내요.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제어해주고 조정하는 일을 수행한다. 라는거죠. CPU. 그 다음 CPU의 성능평가 단위가 있는데요. 우리 MIPS 이미 배웠던 내용이죠. Million Instruction. 그러면은 백만개의 명령어라는 뜻이고 Persecure는요. 1초당 이미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1초 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의 개수가 몇개. 백만 단위. 그걸 MIPS 라고 하는거에요. MIPS. Million. 백만. Instruction은 명령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거고. Persecure는 1초당. MIPS. MIPS. Flops. Flops도 배웠잖아요. 우리 부동소수점. Flotting Point Operation. 부동소수점 연산이잖아요. Persecure는 마찬가지로 초당. Flops. 부동소수점 연산. 횟수를 뜻한다라는거. 1초 동안. 그 다음에 Clock. Clock. 조금 중요한 개념이에요. 얘는 1초 동안에 발생하는 Clock. 펄스의 주파수. Clock. 펄스의 주파수를 갖다가 우리가 Clock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른쪽에 자세하게 또 좀 해드렸죠. 단위는 헤르츠입니다. 헤르츠. 클럭. 헤르츠 라는 단위를 사용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하나의 클럭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의 수가 많을수록. 그죠? 그러면 작동하는 클럭버스가 높을수록. 뭐가 좋은거에요? CP의 성능이 좋은겁니다. 이런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클럭. 그 다음에 메가헤르츠. 아까 클럭의 단위가 헤르츠라고 했잖아요. 이건 이제 메가헤르츠에요. 앞에 M이 붙어버리는거죠. 이거는 중앙처리장치가 동작하는 클럭속도의 단위. 그거는 메가헤르츠에요. 혼돈 오지 않을 정도로 알아두시구요. 중앙처리장치 구성. 중앙처리장치는 제어장치, 연산장치, 그 다음에 레지스터 이렇게 구성이 돼요. 제어장치. 의미 그대로 제어해주는 역할. 연산해주는 역할. 레지스터라는거는 무언가를 기억하는. 임시로 보관하는 기억장소 개념이 있어요. 하나하나 또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어장치. 제어장치 우리가 CU라고 합니다. CU. 컨트롤 유닛의 약자에요. CU. 여러분들 또 CU하면 또 딴거 생각하셨죠. 컨트롤 유닛의 약자에요. 제어장치. 얘는요. 제어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 지시하는 장치다. 제어라는 컨트롤의 개념이 통제하고 지시하고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적절한 순서로 명령을 꺼내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해석해줘요. 그럼 누가 해석하느냐 배워요 이제. 그 해석에 따라서 산술, 논리, 연산, 장치나 기타의 부분으로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거에요. 적절한 신호를 보낸다. 신호. 신호를 보내는 장치다. 라는거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어장치, 컨트롤 유닛, CU는 편의점 아니에요. CU는 통제, 지시 이런 의미고 명령 해석 명령 해석 말씀드린건데 프로그램의 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꺼내요. 이것을 분석, 해독 같은 의미죠. 아까 통제, 지시, 해석 이런 부분 각 장치에다가 필요한 지령 신호를 주고 지령. 아 무섭네요. 장치 간의 정보 조작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동소위 같은 뜻이에요. 제어하는 역할입니다. 제어장치 이번엔 시험에 잘 나오는 제어장치의 구성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중요합니다. 첫번째로요. 프로그램 카운터부터 가겠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우리가 이 프로그램 카운터를 줄여서 PC라고 불러요. PC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나오지 않고 PC로 나옵니다. PC PC 그러면 그러면 아 퍼스널 컴퓨터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프로그램 카운터의 역제 프로그램 카운터 프로그램 카운터예요.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고 프로그램 카운터다라는 거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용어보다는 PC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PC 중요합니다. 그러면 PC는요 다음에 다음 제가 왜 강조하는지 다음 한번 더 읽을게요. 다음 다음에 수행할 지금이 아니고 다음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요.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다음에 조심하셔야 돼요. 프로그램 카운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을 카운터한다. 카운터라는 의미는 하나 둘 이렇게 헤아린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명령 개수기 프로그램 개수기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하는데 개수라는 건 헤아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다음에 수행할 프로그램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조심하셔야 되고 다음이에요. 다음 넥스트 그 다음 명령해두기 명령해두기도요. 여기 인스트럭션 디코드인데 인스트럭션은 이거 이미 아시잖아요. 인스트럭션이 명령이라는 뜻은 이미 알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디코드인데요. 여기 CODE까지만 코드 그러면 부호 암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용어 단어 앞에 모든 용어 단어 앞에 DE가 들어가면 DE가 들어가면 분리하다 떼어내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CODE 코드가 제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호 암호 그럼 부호 암호 암호를 떼어내는 건 뭐예요. 해독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해독기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R 붙었으니까 디코드 그러면 해독기예요. 해독기 아 코드를 암호를 분리하는 거구나 DE ER 붙었으니까 하는 사람 하는 기계 해독기 됐죠. 그래서 명령 해독기예요. 아까 체위장치 명령 해독 해석 지령 말씀드렸잖아요. 수행해 할 명령어를 해석 그래서 부호 기로 전달하는 회로입니다. 명령어를 해석해줘요. 명령어를 해석 됐네요. 그러니까 해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명령어 해독 Instruction 디코더 이번에는 번지해독기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주소를 해독하는 거죠. 명령 레지스터로부터 보내온 번지를 해석 번지를 해독 그러니까 뭐예요? address 디코더 번지해독기 명령해독기 번지해독기 됐네요. 이번에는 바로 나왔네요. 그냥 부호기인데 얘는 또 뭐냐면 아까 C-O-D가 코드 암호 이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코드 근데 요번에는 영어 단어 앞에 EN이 붙었어요. EN이 붙으면 만들다라는 뜻이 돼요. 만드는 겁니다. 코드로 만들기 그러니까 부호기죠. 명령해독기에서 전송된 명령어를 제어에 필요한 신호로 만들어주는 거 부호기 됐죠. EN이 들어가면 만들어주다 라는 뜻이 되니까 그 다음에 명령 레지스터 얘도 중요해요. 명령 레지스터 얘는 줄여서 그냥 IR 이렇게 시험 문제 됩니다. IR 절대 한글로 명령 레지스터 시험 문제 안내요. IR 왜요? 그래야지만은 IR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공부하신 분들만 맞출 수 있잖아요. IR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약자입니다. 인스트럭션이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는요. 애우세요. 중요합니다. 그죠? 인스트럭션 명령입니다. 명령 이제 애워지셨죠? 명령 레지스터 그래서 얘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딴 거 없습니다.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 IR IR 됐네요. 그 다음에 MAR MAR MAR은요. M은 메몰리고 A는 어드레스 R은 레지스터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약자예요. MAR 시험 문제 절대 번지 레지스터라고 안납니다. MAR 로나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요. 가운데가 A가 어드레스예요.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예요. MAR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그 다음에 MBR 얘는요. B가 버퍼예요. 버퍼 버퍼라는 거는 뭐냐면 완충 역할을 하는 중간 공간 개념이거든요. 중간 완충 역할을 하는 게 버퍼인데 이제 뒤에서 또 배워요. 우리 버퍼 메모리 캐시 메모리 할 때 얘는 이 버퍼는 그 중간 공간에 내용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버퍼는 내용 컨텐츠 이렇게 생각하세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예요.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MBR MBR MAR은 어드레스 주소 MBR B 버퍼 내용 이렇게 알아두세요. 주소 내용 됐네요. PC 명령해독 번지해독 부호기 IR MAR MBR 이거는요. 달달달 암기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나와요. 연산 장치는 우리가 이제 ALU 라고 그래요. ALU A는 아리스메틱 그러면 산술 이런 뜻이고요. AND 그리고 로지컬 그러면 논리예요. 아리스메틱 산술 그리고 논리 유닛 장치 그래서 ALU 라고 하는 거예요. ALU 도 잘 사용되니까 CPU CU ALU 다 외우셔야 됩니다. 얘는요. 연산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받아가지고 산술 아리스메틱 논리 로지컬 관계 이동 연산 자우지간 다 연산입니다. 이런 다양한 실제적인 연산을 갖다가 수행해주는 장치 연산 장치예요. 제어 장치하고 구분 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요. 아까 우리가 배운 PC IR MAR NBR 명령해독 번지해독 걔네는 제어 장치 애들이고 지금부터 배우는 거는 연산 장치 애들이에요. 얘를 섞어놓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또 시험 문제네요. 가겠습니다. 가상기 ADDR 애더 무슨 뜻이에요? 더하기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셈을 수행하는 해로 당연히 이진수고 그 다음에 컴플리멘터 그럼 보수기에요. 보수기 보수 기억나시죠? 1의 보수 어떻게 바꾸면 돼요? 1의 보수는 0은 1로 1은 0으로 무조건 바꾸면 되는 거고 2의 보수는요. 1의 보수로 바꾼 다음에 1 더해줬잖아요. 그거 하는 애요. 보수기 얘는 왜 있다고 그랬어요? 뺄셈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억나시죠? 보수기 그래서 입력된 값을 보수로 변환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누산기 누산기는 시험 문제에 누산기라고 시험 문제 내면 땡큐고요. 그렇지 않으면 A, C, C로 내요. A, C, C 또는 A, C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A, C, C A, C Accumulator의 약자입니다. Accumulator라는 건 누적시키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산기에요. 누산기 얘는 중간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중간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 A, C 또는 A, C 누산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달달달 A, C, C A, C 중간 연산 결과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A, C, C 누산기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 여기서 데이터는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죠.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다 라는 거고 이번에는 프로그램 상태 워드라고 해서요. P, S, W 라고 합니다. P는 프로그램 S는 스태터스 스태터스가 상태라는 뜻이 있어요. 워드는 W는 워드고 P, S, W 프로그램 상태 워드 제어 장치 아니에요. 연산 장치 해드립니다. 명령어 실행 중에 발생하는 CPU의 상태정보 스태터스 상태정보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스태터스 레지스터 상태정보 상태 스태터스 PSW 인덱스 레지스터 유어번지를 상대적으로 계산할 때 사용하는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터 그 다음에 베이스 레지스터 베이스 기준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유어번지를 절대적으로 계산할 때 사용하는 레지스터 가상기 보수기 ACC 데이터 레지스터 PSW 인덱스 베이스 레지스터 연산 장치 방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어장치 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중앙처리 장치는 제어장치 연산장치 그 다음에 레지스터 보겠습니다 레지스터 라는 것은 저희 교재에도 써드렸지만 기록하다 명부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처리 장치에서 CPU에서 명령이나 연산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임시기억장소 개념이에요 레지스터 한 번에 처리 가능한 데이터의 크기 워드 워드 크기 및 메모리 용량 과 관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의 기본 소자는 플립플롭이 있는데요 플립플롭이라는 거는 저희 교재 2단 쪽에도 넣어드렸지만 그 종류가 있어요 RS JKTD 주종 플립플롭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알아두시고요 이 정도 시험 문제는 정보처리 개념에서 출제가 많이 되죠 하지만은 레지스터의 기본 소자가 플립플롭이고 또 플립플롭을 구성하는 레치 이런 게 나오면 맞다트리다 구분하세요 플립플롭이나 플립플롭을 구성하는 레치를 직렬이나 병렬로 연결한 구조이다 레지스터가 이런 것들은 맞다트리다 구분하세요 그 다음에 메모리 중에서 레지스터가 속도가 가장 빨라요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이게 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요 레지스터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캐시메모리 우리가 아직 안 배웠잖아요 캐시메모리 라는 게 빨라요 그 다음에 주기역장치 그 다음에 보조기역장치 그러니까 제일 빠른 게 레지스터고 레지스터고 제일 느린 게 보조기역장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지스터 캐시메모리 이제 배워요 레케 나테 나테 4개 달라 이거예요 4개 주기역장치 보조기역장치 4개 주보 4개 줘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4개 주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순서 레지스터 캐시메모리 주기역 보조기역장치 4개 주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지스터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라는 거는 굉장히 작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세서는요 처리기죠 굉장히 작은 처리기다 번역을 굳이 하자면 근데 그냥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불러요 얘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배운 제어장치 CU 연산장치 ALU를 갖다가요 하나로 통합한 직접 해로예요 이게 바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리고 몇 개의 트랜지스터를 갖다가 직접 인테그레이션 시켰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가 결정이 돼요 인텔 우리 CPU 만드는 회사 하시잖아요 인텔 AMD 사일릭스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물론 회사 이름은 없어질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제조하는 업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설계 방식에 따라서 얘는 중요해요 설계 방식에 따라서 CISC RISC 방식 이렇게 구분합니다 뭐에 따라서 설계하는 방식에 따라서 CISC RISC 방식 잠시 후에 자세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고 흐르지 않고 온오프 이런 주기적인 상태 반복 상태 클럭 주파수라고 하는데요 클럭 주파수하고 내부 버스의 B2 수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집니다 요즘 스마트 기기라든가 웨어러블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웨어러블이 무슨 뜻이 있어요 입을 수 있는 그렇죠 컴퓨터도 입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이나 안경 이런 악세사리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칩이 내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 당연히 이제 개인용 컴퓨터 PC 소형 컴퓨터 대형 슈퍼 이런 컴퓨터에 다 응용이 되고 있는 거죠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사 이거 뭐 다 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름을 8086 8088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처음에 8086이라는 건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8086 8088 이때 8088을 XT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80286이라는 컴퓨터가 나왔어요 이게 AT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80386 디럭스가 나왔습니다 디럭스 그 다음에 80486 스탠다드가 나왔어요 항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286 386 486 586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586은 펜티엄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오지간 8086이라는 게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요거 하나는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86 386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최초의 32비트 처리 프로세서가 무엇이냐 최초로 32비트 여기가 어마어마한 개념이거든요 32비트가 그동안 뭐 16비트 8비트 뭐 이렇게 처리하다가 그리고 얘는 내부 처리 32비트 외부 처리도 32비트 와우 그래서 최초의 32비트 처리 프로세서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80386 디럭스 요게 시험 문제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량 난감이죠 이걸 다 읽으십시오 아닙니다 그냥 80386 디럭스라는 게 최초의 32비트 처리 프로세서였구나 내부 외부 전부 다 요것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디럭스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가 나와요 얘는 보세요 아까는 내부 외부 둘 다 32, 32죠 근데 내부는 32인데 외부가 16으로 딱 다운을 시켜버리고 스탠다드 이름 붙이고 조금 가격 다운 시켜서 파는 거예요 보급용식으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486도 마찬가지 디럭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가 나와요 요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팬티엄이 나오고 팬티엄 프로 팬티엄 MMX 이거 당시 나왔을 때 시험 문제 뭐 57개 멀티미디어 처리 명령 가능한 거는 MMX 뭐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렇게 강의해 드렸었어요 그런데 마이크로 프로세서 역사까지 우리가 달달달 해오실 필요가 없고요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 알고 가요 가시면 돼요 네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설계 방식에 따른 구분 첫 번째로 이제 CISC CISC 얘는요 C가 컴플렉스예요 컴플렉스 무슨 뜻이 있어요 복잡한 복잡한 책에다 빨리 쓰세요 복잡한 인스트럭션은요 명령 어 아시잖아요 세팅 하다 셋 그 다음에 컴퓨터 그 다음에 컴퓨터 복잡한 명령어로 세팅한 컴퓨터 CISC 이렇게 알아두세요 컴플렉스 복잡한 이런 뜻인데 어떻게 또 받아들이면 되냐면 보세요 많은 명령어의 종류 많은 종류의 명령어 주소 지정 모두가 지원이 돼요 컴플렉스니까 복잡하니까 많은 종류 명령어 명령어의 길이가 가변적이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주소 지정 방식이 다양하다 컴플렉스 다양하다 컴플렉스 가변적이다 컴플렉스 이렇게 그 다음에 많은 명령어로 프로그램 구현이 쉽죠 명령어가 많으니까 근데 처리 속도는 느려져요 컴플렉스 복잡하니까 느려진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286, 386, 486, 펜티엄 이런 CPU에서 사용한 거예요 CISC 컴플렉스 C에 들어가면 많은 종류 명령어 길이 가변적 처리 속도 느리고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 RISC는요 RISC는 Reduced 그러면 축소 Reduced 축소 한다는 뜻이니까 축소된 명령어 형태로 세팅한 컴퓨터 RISC 나머지 다 똑같고 앞에 R만 다른 거예요 Reduced 축소 얘는 적은 종류의 명령어 적은 종류 아까 컴플렉스는 많은 종류 복잡하니까 Reduced 축소니까 적은 종류 적은 명령어 명령어가 적어요 그러니까 처리 속도는 빠릅니다 그리고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령어들이 반복 조합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지스터가 많아요 이건 좀 조심하세요 RISC 이래서 레지스터의 R RISC R 많다 그렇게 명령어의 길이가 고정적이고 그 다음에 주소 지정 방식이 최소화 Reduce 명령어의 길이가 고정 아까 컴플렉스는 가변 그 다음 얘는 성능이 좋은 그래픽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에서 주로 사용된다 RISC 근데 요즘은 RISC나 CISC나 이제 구별이 줄어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CISC 계열의 CPU가 RISC의 장점을 흡수하면서 구별이 줄어들고 있더라 라는 트렌드고 그래서 CISC RISC 구분 잘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컴플렉스 한계의 명령어로 최대의 동작을 하는게 목적이고요 얘는 한계의 명령어로 명령어 수 많고 주소 지정 복잡하고 레이스터는 적어요 아까 RISC가 많다 그랬잖아요 RR 그래서 처리속도는 CISC가 느립니다 R이 빨라요 R 전력소모 CISC 많고 RISC는 적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산가격은 CISC가 조금 비싸고요 오히려 RISC가 더 적어요 프로그래밍 간단하고 RISC는 복잡해요 왜요 명령어가 아까 적었잖아요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복잡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CISC는 일반 PC에서 사용이 됩니다 말씀드렸고 RISC는 서버나 워크스테이션 RISC 이렇게 구분 좀 잘하시면 돼요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만 이번엔 버스 가겠습니다 버스 아니 컴퓨터에 버스가 있다고요 택시는 없나요 택시는 없고 버스는 있습니다 이건 뭐하는 거냐면 중앙처리장치하고 주격장치 그 다음에 입출력장치 간에 정보를 전송하는 데 사용하는 정기적 공통 선로예요 선로 우리가 메인보드 마더보드 컴퓨터 본체를 뜯어보면 안에 메인보드 마더보드가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 금선으로 금선으로 왔다 갔다 선처럼 돼 있는 데 있어요 그게 버스거든요 그게 정기적인 공통 선로입니다 정보를 전송하는 데 사용하는 사용 용도에 따라서 내부 외부 확장 버스 이렇게 불가 돼요 내부 버스 시내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광역버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부 버스 외부 버스 외부 버스를 시스템 버스라고 하고요 확장 버스 확장 슬롯 개념이에요 그래서 외부 버스 종류가 시험지에 잘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데이터 버스 데이터 버스는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버스예요 별거 없습니다 데이터 버스는 뭘 전송해 준다고요 데이터 중앙처리 장치에서 메모리나 입실력 기기에 데이터를 송출하거나 반대로 메모리나 입실력 기기에서 CPU에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결론적으로 데이터 버스는 데이터 전송로고 주소 버스는요 말 그대로 어드레스 주소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버스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CPU에서만 주소를 지정하기 때문에 단방향 버스 주소 버스 외부 시스템 버스 종류 애우셔야 돼요 얘는요 데이터 버스 주소 버스 그 다음에 제어 버스 얘는요 제어 신호를 전송해 주는 거예요 주소 신호 버스 데이터 신호 버스 함께 컴퓨터 신호 버스의 3요소 중 하나이다 라는 거 주소 주소 데이터 그 다음에 제어 이렇게 3요소 중에 하나 그래서 3개를 애우셔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제어 신호를 갖다가 전송해 주는 장치다 그래서 이거 이런 방법이 어드레스의 어 제어 버스의 제 어제데 어제데 어드레스의 어 제어 버스의 제 그렇게 갈게요 어드레스의 어 어드레스의 어 제 대 어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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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를 어로 갈게요 어드레스의 어 제어의 제 데이터의 대 어제데 외부 버스 시스템 버스의 종류는요 어제데 어제데 어드레스 버스 제어 버스 데이터 버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버스 설계 방식에 따라서 I4 방식 EI4 배사 PCI AGP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I4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16비트씩 이 I4 같은 경우는 I4를 개선한 거예요 그래서 32비트 배사 한 번에 32비트 이동하는데 병목 현상을 개선한 거예요 병의 목 우리 음료수 병에 든 거 이렇게 갑자기 뒤집으면 막 안 나가잖아요 벽의 목 거기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건데 배사 방식 PCI 나는 거는 최대 64비트 그 다음에 AGP라는 것도 시험 문제여서 간혹씩 나왔었어요 얘는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출력 편집하는 차세대 버스 규격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간혹 다루긴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달달해 오지 마시고 얘네들이 뭘까요 라는 거예요 버스 설계 방식 이렇게요 I4 I4 그 다음에 배사 PCI AGP 버스 설계 방식입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섹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